와이더플래닛 보면서 어제 대응 전략이랄지 걱정스러운 부분도 생기는데 제가 진짜 1,2,3,4,5,6,7,8 거의 상가 끝까지 갔어요. 28.66의 상가로 볼게요. 8연상 심지어 점상은 6번이에요. 하나, 둘, 셋, 다섯번이네 점상은. 점상은 5번이고 상가 8번 연속이에요. 와 이런 종목 정말 제가 간만에 봅니다. 주식 지금 한 17년 정도 하고 있는데 정말 간만에 봅니다. 이게 근데 지금 간혹 기사에 나온 내용이 이정재, 정우성, 돈방석 앉았다. 근데 우리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총선 테마 이거 한동훈 테마 끝나면요. 바로 다시 제자리에 돌아와요. 결국 돈 다 박살났는데 지금 당장 지분 딴 사람한테 던지지 않는 이상은 돈은 결국 다 떨어집니다. 다들 알고 있을걸요. 그러니까 기사들, 우리가 보는 인터넷 기사들 있잖아요. 거의 80에서 90%는요. 다 깡통들이 쓰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이 쓰는 겁니다. 진짜 어그로 끌라고. 돈방석 앉았다 뭐해요. 지분 당장 던지지 않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건데. 다들 알잖아요. 제가 저번 영상 말씀드렸죠.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걸 우리가 점상이 뜰 때는요. 우리가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점상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여러분들. 이미 이 대기물량이 너무 깔려 있어서. 지금 2,500원짜리가 10배 넘게 뛰었어요. 참 진짜 이런 거. 근데 문제는 또 우리가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고. 점상 같은 경우는 이 매도 잔량만 보면은 매수 잔량만 보면은 파악을 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아마 여기서 실제로 돈을 많이 번 분들은 없을 거예요. 이미 계약 체결이 안 되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도 이제 슬 탈출할 땐 돼야 돼요. 저는 그래서 손절가는요. 딱 여기예요. 이전 여기. 이전 사항과 이 지지저항 라인 동시에 수렴하는 구간 여기가 얼마냐면은 여기예요. 23,300원인데. 영록히 23,000원 할게요. 23,000 라인이에요. 이게. 지지와 저항을 수렴하는 딱 그 경계선이. 그래서 여기 뚫리지 않으면은 일단은 한 번 더 사이 단타도 가능할 거예요. 분명히 근데 여기 뚫려면요. 우우 빠질 거예요. 사실상 여기도 아니에요. 25,000원만 뚫려도 바로 빠질걸요. 거기까지는. 좀 살짝 너무 걱정스러워요. 이거 진짜 대응 전략도 제가 뭐 정해드릴 수 있지만은 매일매일 달라져요. 진짜. 매일매일 달라지고. 그리고 이런 종목은 보세요. 여러분들. 얘들 아무도 없어요. 금수에 간혹 가다 들어오고. 근데 지금 수급을 보면요. 보세요. 개인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안 샀어요. 다 새로게 해먹었다는 거예요. 진짜. 점상이라서 지금 거래량이 많아 보이죠. 점상이라가지고 이거 실제로 매수매도 체결된 사람 많이 없습니다. 거래량이요.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진짜. 특히 점상 나온 날. 이럴 때. 얼마 없습니다. 진짜. 점상에서도 이제 가장 마지막 구간에서 판 사람밖에 없어요. 거래량도. 근데 실제로 개인분들도 아무도 돈 못 벌었어요. 누가 버느냐 이거예요. 금투를 조금 벌었고. 다 작전한 놈들이다. 이거 제가 볼 때 거의 90% 이상 정치 쪽으로 들어갔어요. 자금이. 정말 들어갔고. 저는 여기서부터는요. 여러분들 이거 절대 따로 안 돼요. 이거 여기서 개인 대응을 매일매일 시간별로 바뀝니다. 그래서 영상 보는 즉시 저에게 그냥 일단 연락주세요.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 매일매일 달라지는 종목을 제가 어떻게 말씀도 못 드리겠고 그냥 정말로 여러분들이 혹시나 물렸거나 어떻게 탈출했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빨리빨리 연락주세요. 개인 번호 오픈해 둘 테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와이더 플랜이 적어서 저기 평당가 같이 적어서 문자 남겨주세요. 답장으로 어떻게 하나 알려드리던가 할 테니까 제가 이거 괜히 물리면요. 나중에 이제 마이너스 자금 80% 이렇게 찍힐 거예요. 계좌 마이너스 80% 찍힌 거 이거 복구 불가능해요. 진짜 이거는. 복구할 생각하지 마세요. 돈 그만큼 더 때려놓지 않는 이상 절대 복구 못합니다. 이거 마이너스 80%에서. 손절하고 다시 다른 종목 사야 된다는 건데 이게 100에서 마이너스 이제 20% 자금 남는 거랑요. 이 20% 남은 자금으로 다시 100을 만드는 건요. 천지 차이예요. 진짜. 남아있는 자금으로 예수금 이걸로 얼마 벌 거라고요. 이때 당시에 100%랑 이때 당시에 100% 수익 똑같은 거 봐도 얘 100%면 200인데 이 20은요. 100 해봤자 40밖에 못 벌어요. 아 20밖에 못 벌어요. 결국 여기서 20에서 400 이 100을 복구하려면요. 최소 500% 이상 수익을 내야 돼요. 진짜.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들. 절대 복구 못한다는 얘기예요. 진짜 여러분들 큰일 나기 전에 어차피 얘들의 끝은요. 테마 끝나면 다시 여기로 돌아옵니다. 옛날 덕성도 그랬고 자 알랩도 보세요. 알랩. 예를 들어서 알랩 옛날에 보세요. 여기. 갔다 어디까지 왔어요. 결국 여기 왔다니까 절대 복구 안 돼요. 여기까지. 춤에 때려 추가 매수를요. 여기 물려 때려도 안 돼요. 때려도. 간혹가다가 이렇게 때렸을 때 분명히 여러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 동안. 못 버텨요. 똑같은 거예요. 와이드 오프레닝도. 진짜. 정말 저는 여러분들 탈출하고 싶으면 연락 주세요. 이건 어떻게든 제가 살려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추가로 여러분들 이 주식함에 있어서 좀 괜찮은 꼭 여러분들 알아야 될 내용 이런 것 좀 말씀드릴게요. 다들 뭐 주식하는데 많이 힘드실 거예요. 물려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회복되고 있는 종목도 있을 테고 수익 중인 종목들도 있을 텐데 아마 대부분이 물려있는 종목이 대부분일 겁니다. 맞잖아요. 이게 정말 행동이 중요해요. 토네를 보았을 때 했던 행동 그러니까 수익을 봤을 때 했던 행동 이거를 구별을 지울 줄 알아야 하거든요. 주식은요. 정말로 단순해요. 정말.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이게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고 그러다가 정보를 얻으려고 뭘 하죠? 이것저것 또 영상 찾아보고 공부하시고 그런데 영상 찾아보면 다들 뭐라고 해요? 다 좋대요. 무조건 올라간대요. 여러분들 보셨던 영상 다 그럴걸요? 대부분의 영상들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런 얘기만 하지 손절가 이거 절대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손절가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영상을 제작하는 제작자가 시청자의 생각을 하냐 안 하냐 여러분들 생각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뭐 삼프로티비 선대인 배경 뭐 이런거 다 보면요 다 좋다고 해요. 뭐 삼성전자나 네이버 이런거 좋다고 하는데 이거 좋은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다 뻔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을 다 한다는 거예요. 정작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이 뭐죠? 내가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사실상 이게 가장 궁금한거 아닌가요?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지 그런데 저는 다 말해줘요. 제가 또 여기서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사람은요 인간이 우리가 일단은 사람이란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인간의 본성 이거 어쩔 수 없는거거든요. 여기서 인간의 본성이 뭐냐 재미 흥미 이게 없으면 사실상 돈을 못 벌어요. 재미와 흥미가 있어야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고 해야 재미가 있겠죠. 무슨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 이야기 안 해줍니다. 맨날 뜬구는 잡는 이야기만 하고 뭐가 옳다 어떤 산업의 방향이 이렇다 이만큼 클 거다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이 정작 궁금한 거는 이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아 그때 살 걸 아 그때 팔 걸 이거예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여러분들 그만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걸 해결해드리자 제가 뭐라고 했죠? 50에서 딱 여러분들 50만원에서 100만원 딱 이것만 준비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테마 주도주 이거를 그냥 하나를 선정해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돌아올 테마를 딱 미리 선정하는 주도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락장에서도 버티면서 오히려 올라가는 안전하게 수익을 낼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더 이상 물리기 싫잖아요. 일주일 자 일주일 안으로 일주일 안으로 어떻게 상승할 테마를 미리 선정하는 거 이게 정말 메리트가 있어요. 이 테마 주도주를 잡으면요. 좋은 게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해요. 거의 없어요. 손해가 근데 이게 맞아버리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것도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카톡방 많이 들어와 계세요. 보시면은 실제 카톡방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수신호 같이 드리면서 여러분들 사신 분들 이렇게 사신 분들 나오고 수익인증도 해주시고 해요. 여기 나와있는 카톡방 그대로입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매일매일 수익이 보일 거예요. 1일차 2일차 3일차 매일매일 수익이 나요. 실제로 들어가보신 분은 아실 거고 이미 들어와 계신 분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신 말씀들이 진짜 고수가 나타났다. 사실 수익자료 너무 안 와요. 근데 너무 많아서 딱 깔아버리면 여러분들도 뭐 안 보여요. 맞잖아요. 수익자료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다 보여드린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잡아보면 뭐라고 했죠? 아까 강조드린 게 딱 100만원 이 100만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는 소액이에요. 주식 투자에서 소액이에요.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들 많은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 남의 말 듣고 매수할 때 정말 적게 매수해야 돼요. 진짜 적게 시작해야 돼요. 맞잖아요. 적게 시작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 이 소액으로 먼저 잡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하다보면 여러분한테 무언가가 생겨요. 이 무언가가 뭘까요? 여러분들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그리고 재미예요. 재미 돈 버는 재미 이런 게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자신감 그 재미를 좀 겪으시고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해보고 그때부터 시대를 좀 늘리셔도 금방금방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도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그리고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거 시간이 다 해결해주는 요인이거든요.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시라 이거예요. 한 종목당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10에서 30% 여기 보면 26% 18% 13 24 19 32 최소 10에서 30%는 나야지 이게 수익이에요. 그래야 수익분 맛도 있을 거고 보시면 매일매일 수익 나고 100만원 투자로 월급이 한 번 더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시장은 단타가 답입니다. 장기 투자하면 안 돼요. 또 자신감 회복되고 벌어들여가지고 그대로 복리효과 누리셔서 이제는 한 번 매도할 때마다 100만원 200만원 따니까 바로 수익 나시고 매일매일 외식을 해도 돈이 늘어난대요. 꾸준한 수익이 결국 중요하다 이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그래서 또 이제 이 방은 또 어떻게 들어오는지 설명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 카카오톡방 들어오신 거 정말로 간단해요. 생각보다 보시면 여기 채널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바로 밑에 여기 채널 링크가 있어요. 카카오톡방 링크랑 텔레그램 채널 링크가 있는데 그대로 카카오톡방 링크를 누르시면 뭐가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온다?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나올 거예요.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제가 원래 오픈해놨는데 이게 그냥 오픈해놓으니까 하도 광고업자가 많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걸어들었어요. 그래서 들어오고 싶으신 구독자분들은 카카오톡방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상단에 제 전화번호 오픈해놨죠. 여기에 간단히 단톡방이라고 딱 여기 세 글자 단톡방 세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만 남겨주시면 방 입장 비밀번호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정말 즐겁게 돈도 벌고 즐기는 그런 주식 투자를 하시길 바라면서 정말 주식을 즐기면서 한다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진짜 이게 단톡방 여기 들어오시면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특히 여러분들 어디 물어볼 곳 없는 재무제표랑 공시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알 데도 없고 이거 즉시 즉시 제가 바로 답해드려요. 다 해석해드리고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언제 오를지 모르는 급등주 쫓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안전하게 수익을 착착 쌓아가며 아까 말씀드린 시작은 100만원이지만은 이거 1억 10억 만드는 거 이거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이 복리의 마법을 느끼면서 불을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란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구독자 단톡방 들어오실 분들 채널 구독 누르시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010-5929-7823 이쪽으로 단톡방이라고 딱 세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방 입장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제가 텔레그램방도 하나 같이 운영중이에요. 보시면은 텔레그램방도 하나 운영중입니다. 여기에 생각보다 정보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요.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 여기도 같이 들어오세요. 빌모로는 얘는 바로 딱히 안 걸려있어요. 그냥 아까랑 똑같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냥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면은 카카오톡방 링크 밑에 바로 텔레그램링크가 있을 거예요. 이거 누르셔가지고 그냥 이건 바로 들어와지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아는 정보 주식시장이 어떻게 현재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가 파악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시길 바랄게요. 생각보다 정말 좋은 정보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꼭 텔레그램도 들어와 계시길 바라면서 아무튼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여러분들도 소액으로 점점 하다보면은 분명히 1억 10억 생기는 구간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도 지금까지 사고 싶었던 명품 자동차 집도 내지 말은도 꿈이 절대 아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카톡방 들어오시면은 다시 뵙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